안녕하세요 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전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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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샤이니의 리더 온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막듣기 샤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막듣기 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샤이니 여러분들 나오니까 분위기가 더욱더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샤이니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?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?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환우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우 여러분들 저희의 모습 그리고 많은 분들의 밝은 모습 보시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앞으로 병 열심히 이겨내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의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보니까 저희도 너무 힘이 솟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께 또 노래 한 곡 선물들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오늘이 바로 강남세브란스병원 28년된 생일이에요 우리 세브란스병원 화이팅하라고 강남세브란스병원에 힘을 한 번 더 주세요 네 강남세브란스병원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환우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자 오늘 샤이니 여러분들 다음 곡도 소개해주시면서요 두 번째 곡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저희 리스키즈 앨범으로 활동했던 힐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